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9일 토익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시원스 클럽 최사쌤입니다 우리 10월 14일 시험을 좀 먼저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Booth A&B라고 해서 등이 상관접속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쉬운 문법 포인트이긴 한데 2023년을 기준으로 4월에도 5월에도 계속 출제됐었던 포인트입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Booth를 정답으로 계속해서 출제를 했었고요 다반기로 넘어오면서 우리 10월 14일 시험에서는 End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봤자 Booth A&B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명사랑 관련돼서는 소유격 다음에다가 명사 쓰는 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소유격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제기대명사가 출제됐죠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토익이 좋아하는 용법은 강조용법으로 완벽한 문장 다음에 말 그대로 강조해주기 위해서 부사스러운 용법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Themselves라고 들어가 있는 거 정의부로 나왔죠 그리고 부사절의 접속사 Although는 그냥 2023년을 통틀어서 이제 거의 하반기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사절의 접속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Although, Even, The 뿐만 아니라 When, After, Once, Before 정말 많은데 단언 건데 얘가 1위예요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를 쓰는 문제로서 수일치 관련된 문제 출제됐었고요 By 다음에 숫자 쓰는 게 또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The Most 다음에 A 블록 끝나는 형용서를 보는 문제 함께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2차 시험을 한번 같이 대비해 보시도록 하죠 1번 문제 ABCD 보시면 Somebody에서부터 Whoever까지 쭉 들어가 있고요 Somebody, Another, Anyone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Whoever 이 친구만 복합 관계사로서 접착의 기능을 하는 친구예요 이 접착의 기능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 내에 동사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동사끼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으로 들어가거든요 문장 구조를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빈칸 다음에 once라고 해서 동사가 들어가 있고 쭉 하다 보니까 will have to go through라고 해서 will have 동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will have까지가 전부 다 will have의 주어 자리예요 실제로 주어 쓰고 여기가 동사인 거죠 자 주어가 들어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근데 이 주어 자리에 새로운 동사가 나오면 어쨌든 마침표 하나 찍었을 때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다가 쓰는 저 자리에다가 쓰는 접속사를 구체적으로 명사절의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Whoever은 복합 관계사 중에서도 복합 관계 다시 적어 볼게요 복합 관계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뒤에 불안전한 문장을 가지고 온다라는 어마우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어가 없죠 이 자체가 주어를 삼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불안전한 문장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 문장 내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Whoever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other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써서 단수 동사를 이끌어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Another은 접속사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nother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면 단수 명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Each, every, another은 뒤에 단수 명사를 쓰는 친구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Whoever wants to apply for the consultant position 컨설턴트 포지션에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We'll have to go through a group interview process 그룹 인터뷰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거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With, toward, between, by 라고 해서 전체사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With는 뭐뭐와 함께 toward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느껴지는 거고 Between은 딱 보자마자 복수명사 생각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Between, or, G, A, M, B 라는 등이 상관접속사 같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By,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가지고 온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은 문제 먼저 풀려고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Miss Davis told everyone to finish reading the draft Tomorrow afternoon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내일 오후까지 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죠 Davis 라는 사람은 내일 오후까지 드래프트를 읽는 것을 끝내라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어떤 시점까지 끝내세요 라는 일회성이 느껴지기도 하는 By를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언제까지 라는 뜻을 가지는 전체사 두 가지가 있죠 바로 until과 by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엎치락 뒷치락 하면서 한 번은 until이 정답 한 번은 by가 정답 왔다 갔다 정답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until은 지속성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 by는 일회성의 성격을 가진다 라는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바이만 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토익에 나오는 by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1번이 방금 설명드린 일회성의 by 언제 언제까지 입니다 그리고 2번은 by ing 라고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기출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뭐냐면 가장 최근 10월 14일 10월 1차 시험에 출제됐었던 포인트로 by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1번이 1위고 2번이 2위고 3번이 3위에요 빈출 정도를 봤을 때 자 이 3번은 추가적인 어떤 팁이 있는데요 앞에 increase라던가 decrease 같은 단어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ncrease by 30% decrease by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 30% 증가 20% 감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이 by 말고 비교하셔야 되는 전체사가 바로 in이 있어요 in 같은 경우는 뒤에 분야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increase in sales 라고 들어가면 sales 판매에서의 증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increase, decrease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랑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by를 쓰실래요? in을 쓰실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숫자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지 분야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하시면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도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여러 번 설명 드렸던 포인트고요 제 쇼츠에서도 이 단어만 언급한 쇼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알 제 비밀과외를 홍보를 좀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시면 succeed in 이라는 게 하나의 표현이죠 어디 어디에 있어서 성공하다 근데 in 이라는 게 어쨌든 전치사로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뒤에 a good reputation 이라고 해서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와 명사 목적어 사이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거 동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면 secure 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조금 골때리죠 이 단어는 지금 보신 것처럼 동사로 뭔가를 얻다 획득하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형용사로 들어가서 뭐 단단한 요런 뜻으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라는 포인트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4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ab3 보시면 지금 품사 문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형용사와 부사와 명사 명사로 들어가 있고요 students from more more universities 이거 자체는 쉽죠 사실 universitie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형용사인 a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various라는 단어는 뒤에 항상 복수 명사를 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형용사는요 나는 뒤에다가 단수 명사만 쓸 거다 나는 뒤에다가 복수 명사만 쓸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수량 형용사를 빼고 일반 형용사는 왜 우리 그냥 a beautiful gir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eautiful girls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beautifully라는 단어 자체에서는 단수 복수를 결정해줄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various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어랑 관련돼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very라는 단어가 있죠 very 말고요 이 very는 매우 라고 들어가는 거 thank you very much 라고 들어가는 그 부사고요 위에 들어가 있는 거 a가 들어가 있는 very는 동사로 다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애가 다양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very가 우리 10월 1차 시험 RC 기준 part 5 정답으로 출제됐죠 원래 저거 출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 자꾸 학생들이 이거랑 헷갈려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원형 동사를 잘 기억해 가시길 바랄게요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consider, enables, intense, encourages 라고 해서 동사가 모조리 다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선택지 ABCD를 잘 봤을 때 선택지 ABCD가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으면서 다르게 생겨먹었다? 그러면 단순 어휘 문제일 수 없습니다 문법적인 사항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든 이 동사들과 잘 쓰는 전치사를 확인하든 뭔가 문법적인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시면 therefore the manufacturing tool 동사 자리는 건 당연히 알겠고요 뒤에 to 부정사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자는요 네, 여기 ABCD 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끌고 오는 동사가 뭔지 하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consider은 3형식 동사로도 쓰이고 5형식 동사로도 쓰입니다만 3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다가 동명사를 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나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일단 해석으로 버무려 볼래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문법을 같이 곁들여야 돼요 enables, intends, encourages에서 제 눈에는 B번과 D번이 좀 달리 보이네요 enable과 encourage는 암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친구지 목적격 보호 자리가 아닌 목적어 자리에다가 바로 투부정사를 쓰는 친구가 아닙니다 저런 것들도 뭐가 있어요? permit 도 있고 allow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intend은 intend to 부정사 바로 씁니다 정답 C번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경용사적 용법에 출제됐습니다 사실 토익을 기준으로 2023년을 잘 살펴보면 투부정사가 거의 멸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부정사가 많이 안 보였거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제외하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라던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용사적인 용법은 거의 멸종이 됐었어요 하지만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 오랜만에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얼굴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ask to, hope to, need to, fail to, want to, wish to 아니면 뒤로 들어가는 거, 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P가 대표적인 게 plan이고요 D는 decide예요 decide to, plan to, learn to 이런 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I는 뭐예요? I는 인중이다 라고 해서 intend to까지도 갈 수 있어요 see 라고 하면 care to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꿀팁인데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잘 맞추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빠르게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vocabulary due to 사이에 들어가는 거 due to는 원래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는 거잖아요 to, to, oing, to 동료어로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 due to를 삐집고 들어가길 좋아하는 대표적인 vocabulary는 largely예요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 mainly do largely to, do mainly to 그냥 외워가시면 1초만에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시죠 A번의 restriction 제한 그리고 B번의 consequence는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A motors라는 곳은 estimate 합니다 It will lose 3 million dollars in earnings earnings에서 3 million dollars를 손실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측정을 한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매우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제품 리콜의 뭐뭐로서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아 그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막 제품을 막 이렇게 리콜을 하니까 그거의 결과로써 3 million dollars를 lose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적합하겠죠 정답은 B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시죠 Origin과 Anniversary라고 들어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 여기만 잘 보시더라도 정답 바로 나오실 겁니다 Origin이라고 들어가면 기원 그리고 Anniversary라고 들어가게 되면 기념일,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Marks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 외워주실래요 여러분? Mark라는 동사가 들어가고 서수가 들어가고요 정답이 Anniversary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몇 번째 기념일을 축하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왜 축하하다라고 들어가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거 Celebrate 있으시죠? 그거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elebrate Mark 같은 뜻으로 들어갑니다 Devil Johnson, our new Vice President 우리의 새로운 부사장님인 Devil Johnson은 Told me 나에게 말했습니다 That next Wednesday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is company's founding 다음 주 수요일이 이 회사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 정답은 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부스터샷 열정적으로 놔들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꼭 잘 치고 오시고요 저는 11월에 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부스터샷 열정으로 제가 부스터샷 열정으로